좋아요 구독. 오늘의 강의 주제는 11선 매매라는 강의 주제 가지고 왔는데 제가 어제도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5일선 매매 기법 배웠고요. 오늘 11선 배울 거고 21선, 61선, 121선 이렇게 배워볼 겁니다. 이게 비슷한데 성향에 맞춰서 하시면 됩니다. 5일선은 누가 쓰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렸죠? 전업 투자자분들, 전업 투자자분들. 그러니까 내가 수익을 바로바로 내야 되는 분들은 5일선 매매 기법 하시면 되고 이거는 오늘 배워볼 기법은 전업 투자자들, 직장인분들 다 됩니다. 그런데 템포가 5일선보다는 느립니다. 다만 우리가 손실폭을 봤을 때 11선이 조금 더 안정적이다. 내가 좀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큰 수익을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5일선, 어제 기법 참고하시면 되고요. 내가 좀 수익을 적당히 먹더라도 그러니까 많이 안 먹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5일선에 비해서 못 먹는다는 것이고 적당히 수익을 보더라도 안정적인 매매를 지향하시는 안정성향을 가지신 투자자분이라면 오늘 11선 이거 하나만 배우시면 단기 투자 어느 정도 잘한다 소리 주변에서부터 들으실 거니까 채널 고정해 주셔야죠. 강의 힘차게 바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거 어제 배운 건데 새롭게 보는 시청자분들도 있잖아요. 채널 돌리다가 단타일타다 하면서 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으니까 제가 5일선, 11선, 21선 이동평균선에 대한 개념 쉽게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이해가 안 간다 하시는 분들 위에서 제가 그림으로도 막 이렇게 그려드릴 거니까 잘 따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5일선, 11선, 21선 막 이렇게 HTS, MTS 이런 건 좀 들어보셨죠? 이거는 말 그대로 홈트레이딩 시스템. 여러분들이 컴퓨터로 하는 거 말하는 거고요. 이거는 스마트폰으로도 요즘 매매할 수 있잖아요. MTS라고도 하는데 어쨌든 다 차트 설정 들어가 보면 이렇게 막 선 같은 게 그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네모난 뭐도 있고요. 이걸 캔들이라고 하고요. 이걸 이동평균선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사전적 정의는 어떻게 되냐면 말 그대로 종가, 3시 30분에 마감되는 가격을 5일 동안 평균 낸 선을 5일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5일선이 이렇게 막 꼭대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하나엔진, 카페24 광무, 저희가 수익 냈던 종목들 있죠? 5일선이 완전 가파르게 올라와 있다. 이게 의미하는 게 무엇입니까? 5일 동안 평균 낸 가격이 기존의 가격보다 높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선이 우뚝 솟아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이걸 보고 5일선이 그냥 5일 동안 평균 종가, 가격을 이렇게 가지 마시고요. 급등주구나. 5일선이 이렇게 올라와 있으면 급등주구나. 마찬가지죠. 11선은 10일 동안 평균 낸 가격인데, 이게 이렇게 올라가 있으면 우리가 우상향이다, 정배열이다라는 표현을 쓰고요. 만약에 이게 5일선, 11선, 21선 이런 차트 있죠. 지금 여러분들 네이버 차트 보시면 됩니다. 네이버, 네이버 차트 보시면 역배열 형태가 좀 있어요. 주가가 좀 올랐으면 좋겠는데, 네이버가 지금 라인 차트로 인해서 주가가 많이 빠져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이런 차트를 우리가 역배열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향하고자 하는 부분은 이런 부분에서 매매하는 것이 아니라, 정배열인 구간에서 매매해야 된다. 내가 만약에 지금 이 내용을 들었는데 이해가 안 간다 하시는 분들은 굳이 이해 안 하셔도 됩니다. 이해 안 가는 걸 억지로 이해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선이 다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신 이 정도만 알고 가셔야 돼요. 내가 주식창을 보는데, 주식창을 보는데 이런 것들, 이렇게 윗고리가 있고, 아래 꼬리가 있고 이런 걸 캔들이라고 하고, 이게 선, 복잡한 선을 이동평균선이라고 하구나. 여기에 더해서, 이게 좀 이렇게 우뚝 올라가 있으면 급등주구나. 주가가 5일 동안, 10일 동안, 20일 동안 많이 올라와 있었구나. 정도만 그냥 해석하시면 됩니다. 굳이 이거를 어렵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 보시면, 이거는 제가 어제 다뤘던 내용인데,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이 중요합니다. 어떤 스포츠를 하더라도, 혹은 시험 문제를 풀더라도, 내가 여러 가지 스킬을 터득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 우리가 복싱을 배운다 하더라도, 줄넘기를 먼저 해서 기초 체력을 키운 다음에 스킬을 배우지, 바로 스킬부터 들어가진 않죠. 그런데 배우는 사람 입장에서는, 바로 스킬을 배우고 싶은데, 이게 바로 스킬이 아니라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저희가 다뤘던 내용인데, 새로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거 5일선이랑 똑같은 개념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자면, 거래대금이 있습니다. 거래대금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거래량이랑, 거래대금이랑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다릅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자, 이렇게 한번 말씀드릴게요. 거래량이라는 것은, 착시효과가 있죠. 삼성이 거래량이 만주 터진 것, SKI닉스가 만주 터졌다. 같습니까? 거래량이 만주, 적어드릴게요. 잘 보이는 곳에, 그렇게 만주 터졌어요. 이게 같습니까? 아니죠. 표면적으로 보면 같은데, 실제로는 착시효과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시청자분들은 거래량 쓰지 말고, 거래대금 쓰자라는 약속을 저와 했습니다. 그래서, HDS, MTS 거래량으로 설정되어 있으면, 거래대금으로 쉽게 바꾸실 수 있어요. 그냥 그거 X표시 누르고, 거래대금 치시면 설정이 되거든요. 그걸로 설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이 기법을 쓰기 위해선, 얼마가 들어와야 된다? 500억이 들어와야 된다는 겁니다. 500억. 만약에, 막 50억 들어오는 종목이다. 그러면, 이 종목 하시면 안 되죠. 이해하셨죠? 이해하셨죠? 그 다음, 52주 신고가 경신하고 매물대 소화하는 종목. 52주 신고가는 말 그대로입니다. 52주 신고가, 고가를 찍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매물대를 소화한다라는 것은, 내가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중요하니까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사람은 까먹잖아요. 자, 주가가 올라갔다가 내릴 수 있겠죠. 근데, 다시 올라간 경우, 이게 1번 케이스고요. 2번 케이스, 2번 케이스는 주가가 올라갔다가, 다시 내리고, 살짝만 반등했어요. 차이점이 보이시나요? 2번 케이스는, 살짝 반등한 거고요. 이거 기술적 반등이고, 이거는 1번 전고점을 돌파했습니다. 자, 그러면, 두 가지 차트가, 두 가지 차트가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어떤 종목을 우리가 선정해야 되겠습니까? 저희 방송 자주 보신 분들이라면, 이거 바로 1번이 나와야 되는 거죠. 정답은 1번입니다. 왜죠? 아니, 주가가 여기 있으면, 앞에 여백이잖아요. 물려있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이게 지금 만 원이에요. 여기가 5천 원, 여기가 7천 원. 그러면 5천 원에 산 사람들, 7천 원에 물렸던 사람들도, 지금 다 수익이라는 거잖아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우리는 1번 차트를 해야 된다. 근데, 여기 보시면, 고가가 예를 들어서 만 원이고요. 지금 7천 원이다. 예를 들어 7천 원이다. 그러면 내가 7천 원에서 8천 원, 9천 원, 만 원 가야 되는데, 7천 원, 8천 원, 9천 원 물려있는 사람들이 이미 앞에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은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매물대를 소화하고 거래대금이 500억 들어와야 된다. 자, 그럼 제가 변형 문제 한번 가겠습니다. 변형 문제. 기출 변형입니다. 자, 만약에 거래대금이 300억 들어왔어요. 근데 차트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간 차트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아까 배웠던 차트죠. 이거 1번, 이거 매매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거래대금이 안 터졌지 않습니까? 거래대금이 500억 이상 터져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거래대금이 안 터졌으니까 이 종목은 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거래대금 예를 들어서 이렇게 땅땅 나오는데, 막 5천억 터집니다. 엄청난 관심을 받고 있어요. 대장 섹터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가도 이렇게 올라가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파동을 그리고 있다. 이런 종목은 우리가 매매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기법에 의하면, 이거 제가 지난번에 설명드린 내용이니까, 체크해 주시면 되고, 자, 지난번에는 제가 5일선을 돌파하는 캔들이 나올 때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거는 돌파가 아니라, 지지, 이거 여러분들이 체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11선 매수하면, 우리가 손절 라인은 21선 이탈할 때, 자, 제가 색깔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일단, 이거를 11선, 빨간선 지금 보이시죠? 이거를 11선이라고 제가 가정해 볼 거고요. 이 파란선을 21선 이렇게 해볼게요. 주가가 움직이는 걸, 캔들로 이렇게 한번 제가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갔다가 좀 빠질 수도 있고, 빠질 수도 있고, 다시 올라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간다 가정해 볼게요. 우리가 어디서 매매하는 것이 맞느냐, 이게 중요한 거겠죠. 그러면, 제가 여기 뭐라고 적어놨습니까? 11선을 지지하는 캔들을 일단 확인하는 게 우선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11선을 지지하는 캔들이 어디 있을까요? 여기 제가 만약에 이렇게 아래 꼬리가 달린 망치형 캔들이 나왔다. 그러면 종가상으로 지지하는 것을 확인했을 때, 빨간선을 이탈하지 않았을 때, 지금 이 캔들 보면 빨간선을 이탈했잖아요, 몸통이. 여기서 매수하는 게 아니라요. 선이 이렇게, 다시 그려드릴게요. 선이 이렇게 있으면, 이런 애매한 캔들에서 매수하라는 게 아닙니다. 이거, 이거 잘 체크하셔야 돼요. 이게 아니라, 여기서 이렇게 아래 꼬리로 딱 이쁘게 11선을 지지하는 캔들이 나올 때, 우리가 일단 확인을 해야 된다. 근데 우리가 이것만 확인하시면 안 되고, 거래대금 500억, 500억이랑, 그 다음에 앞에 매물대, 이걸로 좀 여러분들이 확인해 주셔야죠. 이해하셨죠? 같이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11선을 지지하는 캔들을 확인하면, 그 다음 스텝은 뭐죠? 매수하시면 되죠. 딱 보면 그냥 매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21선이다. 21선을 만약에 이탈하는 캔들이 나온다. 잘라내시면 됩니다. 너무나 간단하지 않습니까? 기계, 기계가 돼 보는 겁니다. 11선 매수, 21선 이탈 손절, 11선 샀는데 올라가면 10% 라인에서 익절, 다음 종목 들어갔는데, 21선 이탈 손절, 또 다른 종목 들어가서 올라가면 익절. 이거 매일 종목을 바꾸면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러면, 이렇게 매매를 하는 사람은, 나스닥, 다우, S&P500, 코스피, 코스닥, 홍콩, 증시가 상관이 있습니까? 상관이 없죠. 지금 제가 단타 1타에서 1타 종목이랑, 리뷰 종목들 다 수익이 정말 잘 나오고 있죠. 저희 방송 5월 말에 시작했는데, 방송 한번 다 돌려보세요. 수익이 실제로 몇 종목 나는지. 그러니까 증시가 이렇게 막 박스권을 그리고 좋든 말든, 우리가 이런 기법들, 정형화된 기법들만 잘 적용한다면, 수익이 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물론, 100%는 아니죠. 100% 수익 낼 수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내가 시나리오를 구성하고 들어갔는데, 아니다 싶으면, 도마뱀이 천장 만났을 때 꼬리 자르고 도망가듯이, 21선 이탈할 때 그냥 손절하고 도망가면 돼요. 아니, 개인 투자자가, 유일하게 외국인 기관 투자자에 맞설 수 있는 무기가 하나 있다고 한다면, 자금을 빨리 뺐다가 넣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연기금이나 이런 쪽에서 수백억, 수천억을 담는데, 그걸 내일 바로 팔 수가 있나요? 수천억 가지고 여러분들 단타를 칠 수 있나요? 뭐 치죠. 우리 개인 투자자만이 할 수 있는 무기가 있는데, 왜 손절을 못하시고 매일 문자 상담하시고, 전화 상담하시고 이 말입니다. 이제는 상담하지 마시고요. 이때 이탈할 때만 손절 잘하시면, 계좌가 진짜 우성향 할 겁니다. 이것만 여러분들이 잘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실전 차트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도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네오쌤 있는데, 네오쌤 있는데, 네오쌤가 1번입니다. 1번, 1번, 그다음에 2번, 2번, 여기 3번, 이렇게 제가 1번, 2번, 3번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1번일 때 매수하는 게 맞나요? 참고로, 파란색 선 있죠? 파란색 선이 11선입니다. 제가 이거 말씀드릴게요. 파란 선, 이 파란 선 보이시죠? 이 파란 선이 11선입니다. 몇 번에서 매수하는 게 맞을까요? 1번이죠. 지금 보시면 시세 초입 부근에서 거래대금이 이미 500억 이상 빵 들어와요. 매물대 없는 종목입니다. 이거 CXL 관련 테마 나왔을 때, 네오쌤이 대장으로 올라갔잖아요. 얘는 11선을 애매하게 봉이 지금 밖에 나와 있죠. 얼마 못 먹습니다. 얘도 지금 11선을 이탈했죠. 전문가님, 11선 이탈해서 내가 매수했는데, 다음날 장대양봉 나왔는데요. 기법이 잘못된 거 아닌가요? 원칙대로 하시면 됩니다. 원칙대로. 100%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이런 경우도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잘못 습관을 들인 다음에 수익이 한두 번 나면, 그건 행운이지, 원칙에 의한, 시나리오에 의한 매매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항상, 이 파란 선, 여러분들은 빨간 선일 수도 있고, 저는 파란 선으로 설정해놨는데, 이 선을 지지하는 망치형 캔들, 장대양봉, 팽형 캔들, 어떤 것도 좋습니다. 이런 캔들이 나올 때, 매수하면, 다음날 주가가 빵 하고 튈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 다음 보시면, 자, 이거는 어떤 차트인가요? 이수 페타시스라는 종목인데, 어디서 들어가야 될까요? 2번, 그 다음에, 1번, 여기도 괜찮네요. 여기 2번하고, 여기는 3번, 꺾어주면 되겠네요. 1번, 2번, 3번 있는데, 어디서 매수하면 될까요? 어디서 매수하면 될까요? 3번 고르자고 하자니, 파란 선이, 아까 전문가님이 11선이라고 했는데, 11선 이탈했는데, 여기가 맞을까요? 또 보니까, 주가가 다음날 오르는 거 보니까, 여기 해도 될 것 같고요. 안 된다니까요. 이렇게 한두 번 내가 우연치 않게 수익이 나기 시작하면, 원칙 매매가 아니라, 내동 매매로 바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매매를 하지 마시고요. 11선 라인, 더 싸게 살 수 있는데, 왜 비싸게 사냐 이거예요. 보시면, 더 싸게 살 수 있는 구간이 분명히 잡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구간, 11선 이탈하지 않는 구간에서, 매수하면 우리가 이 파동을 다 먹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제주반도체라는 종목인데, 이것도, 여기 2번이고요. 여기 2번이고, 여기 1번인데, 1번 라인에서 장대양봉 나왔고, 2번 라인에서도 장대양봉이 나왔잖아요. 어디서 매수하는 게 나을까요? 더 싸게 살 수 있는 구간. 여기는 11선을 완전히 지지하고 있잖아요. 여기는 지지하지 못하고 장중에 조금 이탈했네요. 확대해서 제가 보여드리자면, 2번 차트를, 이렇게 선이 있고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때쯤 선 이탈한 흔적이 있다는 거잖아요. 별로라고요. 아예 그냥, 이렇게 선을, 선 위에 지지하는 캔들이 나왔던, 1번에서 매수하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이게 답니다. 어려운 개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용 제가 정리해보자면, 5일선 기법 배웠고요. 11선 기법 배웠는데, 그냥 거래대금 500억 확인하시고, 매물대금 확인하시고, 11선 지지하는 캔들 확인하시고, 매수하면 됩니다. 손절은 21선 이탈할 때 하시면 되고, 매수했는데 수익 나면 팔면 됩니다. 그걸 매일매일 종목 바꿔보면서, 반복하면 수익이 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제가 15분가량 깊게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이해가 안 간다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제가 매일 아침 8시 30분에, 단기 투자 관련된 노하우 말씀드리고 있고, 단타 일자 시간대 배웠던 기법들, 복습하고 있는 시간을 제가 가지고 있으니, 궁금하시는 분들, 도움받고 싶으신 분들은, 그때 한번 오셔서, 도움 한번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